안녕하세요 만추니랑입니다 지금 애들 아침밥을 주고 있어요 두부야 너는 왜 밥 안먹어? 랩을 쏙을 먹으면 먹어야지 간식을 먹으러 배에 찍는 것 같아요 소금을 넣어줘요 간식을 넣습니다 간식을 넣어줘요 간식은 역시 아침밥을 넣어줘요 간식은 이렇게 좋아해요 간식을 넣어두고 간식을 넣어줘요 간식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깨은 과자의 사이였어요 요리하니까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먹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러 간식도 먹었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온 자식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이제 밥 먹으러 고고 싶어요 맛있어? 많이 먹어 사룻값이 많이 들지만 많이 먹어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꼭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